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팜플렉트 몇개 챙겼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 이제 가자 가는 길이에요 이런데 잔디밭 다닌데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서 다니네요 이제 충분히 갔다 가면 되겠다 이제 충분히 봤어 저건 뭐야? 뭐 모자를 씌워갔네 저거 저 요술 응 야 안 봤던 것 같아 응 응 이렇게 저가 아니 정원 박람회면서 회산물 박람회면서 그러네요 가든 레스토가? 대표적으로 가든 레스토 어 저기 물도 흘렸나 보다 저번에 갔던데 응 저기도 한번 찍으면 되겠다 응 전에 한번 더 찍으면 돼 가서 알아서 이제 잘라요? 응 아 그들이 오니까 너무 좋네 응 응 응 저기 나무 터막이나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돼있네 아유 아유 물 물이 흐르네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요 다리에서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거 같아 건너가 응 여기서 건너가나봐요 네가 건너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엄마가 건너지 응 응 응 응 응 응 우리 딸이 빨리 응 건너세요 응 응 우아하게 건너세요 이쪽도 좀 봐주시고 응 응 우리 딸이 지금 이 다리를 건너고 있어 응 응 응 응 너무 밝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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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렇게 쏟아지네요 응 물이 이렇게 쏟아지네요 물이 물이 응 응 대단해 응 전이랑 소통해주셨어 김희희가 응 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응 그 해조류만 할 때보다 이렇게 인조잔들이라도 깔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하니깐 좋네요 응 응 인조를 좋아해요 응 아주 멋있어요 여기도 있던데 보니까 의자 돌이 택자도 있더라고 네 그냥 가진 여긴 앉아서 이제 응 응 응 여기서 무슨 연예인들 무슨 그거 하면 무대 무대도 되고 여기 자세인가봐요 돌돌 이렇게 공연장이네 공연장이네 공연장이에요 그 전에 없던데도 일단 무대도 있고 응 저기 완도타워도 보이네요 여기서 잘라서 알았었나요? 알아서 일단 롱을 먼저 한 번 롱을 먼저 한번 롱을 먼저 한 번 이제는 가져올라 롱을 먼저 롱을 먼저 한 번 이제는 가져올라 롱을 먼저 롱을 먼저 가져올게 초청정어 초청정어 이럴 초청정어적 시청해주셔서 이런 청소를 꾸냈나봐요 맛있어